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해 나한테 무슨 억하심장이라도 있는거야 뭐야 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 참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줌마 치유하십니다 국밥 한그릇 주이소 대봉씨 밖에서 나 좀 잠깐 보죠 아니 뭘 밖에서 봅디꼬 여서 보면 되지 좀 보자구요 어서 나와요 형님 고모가 무슨 일이죠? 글쎄 왜 이러미꼬? 왜 이러미꼬?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에요?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몰라서 묻는거에요? 얘 하나도 모르겠네 얘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요? 춘복씨는 어제 대봉씨 만난 적도 없다던데요? 어제 춘복씨가 대봉씨 때문에 다방에서 날 얼마나 기다린지 알기나 해요? 아닙니다 내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하십니다 대봉씨 혹시 춘복씨랑 나 못 만나게 하려고 거짓말 한거에요? 예? 무신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미꼬 어제 그 왕점이가 분명히 급한 일이 있다고 간다고 하십니다 춘복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그 왕점이가 수인이 고모한테 거짓말을 하나 보지? 자기가 안기려다 놓고 수인이 고모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누가 하미꼬? 아 그러니까네 괜히 생사람 잡지 마이소 배고파 죽었구모 말 다 끝났으면 내 드갑니다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아è